여러분 오늘 이 열차를 타고 출발할 겁니다. 빨리 타볼게요. 본격적인 학군의 투어. 날씨도 좋고 아주 신나요. 기차와 함께 떠나볼게요. 가자. 여기 약간 애니메이션 속 그런 한 장면속에 있는 것 같아요. 이웃집 토토로 생각나. 오 토토로. 내립니다. 고라요. 자 여러분. 여기 탔습니다. 이건 어딜 가는 거야? 이제 소원산 꼭대기입니다. 꼭대기? 여기가 소원산. 응 소원... 소원잔. 가자. 갑시다. 그래서 다시 로프웨이를 타고 또 올라갈 거야. 어? 또 올라가? 응. 계속 올라가네 여기는? 차콘의 로프웨이. 이거 무서운 거 아니야? 이거 무서운 거 아니지? 이거 타고 분화구 있는 데까지 올라가는 거야. 이거 무서워? 모르지 나도 처음 봤는데. 이거 타고 올라가면 스키 타고 내려와야 돼. 아 뭔 소리야.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와 뭐야? 이게 오아코다니예요. 여러분 여기가 오아코다니라는 곳이에요. 와 진짜 멋있다. 그치? 와 장난 아니다. 이야아. 여러분 여기 오면은 꼭 먹어야 하는 음식이 있어요. 저쪽에 지금 판매하는 거 같은데 가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여기 오면은 타락이 됐다. 다섯 개 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걸 먹으면 하나당 7년을 더 샀습니다. 간비가 넘었거나 알려드립니다. 현재 화산가스 농도가 조금 더 낮았습니다. 어어? 기분이 나빠진 분은 감시구원이나 경험원에게 얘기해 주십시오. 약간 기분좀 나쁜데? 이게 저 연기 있지? 연기로 이걸 익힌 거래. 이따라기마스. 안은 똑같아. 맛이 좀 어때? 계란 맛이야 그냥. 맛은 거의 같은데 향이 느껴집니다. 좀 있지. 유황향이. 이쁘다. 이게 넘버 원이래. 이거. 초콜릿이네? 작은 거 하나 사자. 큰 것도 있는데 작은 거. 두 개. 이거 궁금해서 카레 한 번 사봤고요. 초콜릿 한 번 먹어볼게요. 초콜릿 한 번 먹어볼게요. 계란. 가운데 노란 건 커피야? 응. 초콜릿. 다? 응. 손을 깨끗이 하는 물이기 때문에 마실 수 없습니다. 초콜릿은 바로 Een. eco. 여러분 저희는 다시 로크웨이 를 타고. 여기 아신호 호수 근처에 있는 저희 호텔. 초콜릿. 주소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와는ając 좀 덜 무서웠어요. 이건 난 차. 잘 안 cubed. 그냥 chama의 매우. 여러분 오늘 저희가 묵을 호텔인데요 지금 시간이 아직 안 돼가지고 체크인은만 조금 해놓고 이따 들어오기로 했습니다 근데 여기 진짜 예뻐요 여러분 아 발도 담글 수 있구나 응 여기에 이렇게 밤에 너무 예쁘겠다 그치 여기 봐주세요 어떤 즐거운 일이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저기 있네 해적소 가보자 여기 진짜 유명한 해적선으로 탈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지금 여기 대기하는 선이고 이것도 프리패스로 가능하다는 거 이게 배가 다 다른 거야? 지금 해적소정도 온 것 같은데? 와 진짜 해적선 같다 그치? 야 대박 이게 세대가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운행을 하나보다 그런 거 같아요 우리가 탈 배는 로얄2 와 안에도 막 뭐 팔고 그런다 어 이거는 해적이라기보다 군인 같은데? 선장 이거 와봐봐 와 죽인다 전투를 치르러 가자 야 가자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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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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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카페 시축 단구 1개 진자엘을 많이 bul أنا세요 어 와 진짜 진저야 흐음 음 이건 뭘까? 얘는 물 것 같아? 글쎄 이렇게 이렇게? 여러분 저희는 이제 하코네 신사로 가려고 하는데 마을이 너무 예뻐요 되게 옛날 그런 분위기 일본 시골 풍경 아, 아마 타레 모찌 1개 감사합니다 추천받았던 음식이거든요 먹어볼게요 이건 뭐지? 모찌가 맛있다 모토 하코네 항해에 왔습니다 여기? 응 저기로 가면 되나? 저긴가 보다 신사 저긴거 같다 신사 근데 가은이가 사진 찍고 싶은 쪽은 저쪽 아니야? 여기 아니 안으로 들어가야지 그 신사가 나오지 아, 그래? 그냥 바로 저쪽으로 가는 것 같던데 아닌가? 아닌 것 같아서 저쪽이 신사는 맞는데 가은이 사진 찍고 싶은 곳은 이쪽 같아 와, 근데 여기 나무들이 어 되게 쭉쭉 뻗어서 신기하다 오 아, 왠지 여기 아닌 것 같아 아니면 이따 그 길로 가면 되지 그래도 이 산중로 되게 좋다 그치? 이런 얘기 왜 하는지 알아? 왜? 혹시 여기 아닐 때를 대비해서 그래도 좋았잖아 라고 얘기하려고 내 말이 맞은 것 같아 어쩌냐? 가봐야 알지? 바로 앞에 눈에 보이는데 뭘 가봐야 알아 가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야, 주말에는 사진 못 찍겠다 그니까 응 오늘 뭐 이렇게도 사람 없는데도 이 정도면 저 단풍이라도 물들면 사진 못 찍겠어 그러니까 합성할까? 뒤에 단풍 물들면 이렇게 색칠할까? 이번 배는 빅토리 호네 신사 안녕 또 보자 지금 여기가 토겐다이라는 역인데 여기가 로프웨이 그리고 해적선 정류장이잖아 근데 우리 호텔이 바로 짠 여러분 걸어서 거의 3분? 걸어서 3분 그냥 바로 앞이에요 역 바로 앞이라서 위치 죽인다 진짜 위치 진짜 좋고요 아까 시설 잠깐 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평소 좋더라고요 여기가 밥도 기대가 됩니다 이제 들어가서 숙소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지 하쿠네 아시노코 하나오리 호텔 짠 여러분 숙소 들어왔습니다 안에 이렇게 들어와 보면 여기는 이제 화장실이에요 문을 열어보면 이렇게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세면대랑 거울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박종일씨가 있어요 정신이 나가는 자 또 들어가 볼게요 침대는 선택할 수 있나요 이렇게? 아 몰라 트윈이 많아가지고 딱 남은게 그래서 트윈으로 했어요 여러분 이게 유카타인데요 이게 방에 이렇게 원래 있던 게 아니고 2층에서 골라 입을 수가 있어요 좀 종류가 여러 개 있었는데 사이즈랑 이런 거 잘 체크하셔가지고 원하시는 유카타 입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남자는 한 종이요 아 근데 여자는 좀 여러분 저는 이게 좀 예뻐가지고 이걸로 했어요 노천탕이 또 있습니다 개별 아이고 여기 올라가면은 대중노천탕 있지 그렇지 대중탕도 있지 아 근데 아쉽게도 여러분 저희가 호수뷰가 아니었네요 여기 호수뷰가 끝내주는데 그래도 예쁜 단풍이 이렇게 살짝 물들어가지고 기분이 좋습니다 자그만하게 이렇게 개별 탕도 있어요 월풀이야 물이 물에 나오는 거 같아 따뜻한 거 같아 연기나는데 오 뜨끈해 나 그럼 먼저 들어갈게 하하하하 들어가 들어가세요 거기서 끊어야지 어때요? 오 잘 어울린다 괜찮지? 응 와우 와우 여러분 저는 온천을 좀 하고 씻고 올게요 이렇게 바구니에 클렌징이나 이런거 들고 가면 돼 오 되게 편하게 되겠지 응 씻고 올게요 그래 안녕 온천을 끝내고 저녁을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식사는 과연 어떨지 이렇게 오늘의 식사는 전 다가가서 보면 이게 그중 맛있겠다, 그치? 이쪽엔 사시미 약간 사시미로 다 담아야지 돈까스 그렇게 노래를 불렀는데 드디어 먹어봅니다 제가 자 가봅시다 여기 이렇게 너무 아기자기하다 뭔가 그치? 오빠꺼, 오빠꺼 더 아기자기한거 예쁘다 이 욕심이 그득그득 느껴지는 가은이의 플레이팅 여기에 메인이 고기랑 생선도 나온다는 빨리 먹을게, 너무 예쁘다 고기맛 고기맛 맛있다 오, 우동면이 이거는 좀 독특하지 않아? 오, 스타미언일까? 응 오, 스타미언일까? 오, 잔이 묵직하다 오, 잔이 묵직하다 와아 하아 음 돈까스 음 음 음 음 음 국회 가면은 돈까스를 많이 안지구었거든? 응 세상에 너무 맛있다 응? 감사합니다 생선을 이게 뭘까? 춘장?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다 맛있다 약간 디저트 진짜 이쁘더라 응 빨리 먹고 디저트도 먹어야겠어 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음 맛있어? 그 고기 또 먹을 수 있어? 응 우와 무화안이야? 그런거 같아 근데 이 호텔 진짜 괜찮은거 같아 응 리치 음식 다 괜찮아 당 운천 너무 행복하다 오빠 충격해 오빠는 이번에 되게 많은 분들 만날 수 있었던 게 제일 좋았던 것 같아 응 구독자분들 많이 만났지? 위에 불러있는 설탕 이렇게 봐봐 오 뭐야 처음 봐? 응 처음 보는거야 근데 거의 맛있어? 뭐 안에 뭐 뜯어? 응 깍게 있노? 응 와 디저트 맛있다 응 응 응 떡도 아닌 것이 젤리? 응 젤리도 아닌 것이 응 맛있다 음 진짜? 음 진짜? 맛있다 너무 잘 먹었다 조교기나 하러 가자 빨리 응 야 밤 드니까 분위기가 더 좋아요 피 달라졌네 여기 앉을까 여기? 그래그래 와 따뜻해 너무 좋아 아 이게 진짜 좋은게 찬바람은 싹 불면서 여기 따뜻한거 알지 아 왜 모르겠어 여기 아래가 그거다 노천탕 연기나잖아 하코네에서 지금 오늘 2박제인데 내일 돌아가요 근데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오늘 여기서 조격도 하고 이제 온천도 또 즐기면서 하루를 마무리하게 될 것 같습니다 내일 봐요 좋은 아침이에요 좋은 아침이에요 지금 조식 먹으러 가고 있어요 조식 먹고 탕 한번 들어갔다가 응 그리고 도쿄로 퇴실하고 도쿄로 가면 됩니다 오늘 진짜 좋다 그치 파랗긴다 가은이는 뭐 먹으러 가져왔어? 여기도 오빠는 뭐 어떻게 오 같이 먹자 공간식 진짜 예쁘죠 뷰 와 이따기 마스 이거 진짜 생당근 주스다 무슨 주스요? 당근 사과 소스 아 으아 그리고 저 sine 으아 흠 여기 명란 음 음~~ 영롱 맛있다구 참치마여자 너무 그래요? 참치마여자 너무 그래요? 다들 임진샷 찍으신다 찍으신다 이렇게 아침에 멋진 주변을 먹는거 흥릉이다 한 개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귀여워 오 안에 이렇게 뭐가 들어있어? 응 크림 음 음 검은깨 그런 고소한 맛 응 이 빵이 우와 엄청 맛있네 이건 팥 이거 팥? 응 하나씩 하나씩 드셔보시는거 추천합니다 맛이 아예 달라 나도 먹어봐야지 지금 돌아가려고 역을 왔는데 마지막까지 발길을 잡네요 하아 이게 또 인기인거 같은데 음 두 개를 골라야되네 소금버터냐 아니면은 꿀 꿀 꿀이냐 소금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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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개씩 드세요 네 소금버터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마우 ㅎㅎ 흠 진짜 안이하게 혼돈이 아니야